안녕하세요 성우 육매장입니다. 여기는 저희 땅콩을 심은 곳인데 땅콩을 원래 저쪽만 심었다가 이제 땅콩이 한두 마마밖에 못 켤 것 같아서 조금 더 심으려고 여기는 좀 늦게 심었습니다. 근데 저기 일적 심은 거는 날씨가 가물어 가지고 계속 심어 놓고 매일 물 져 가지고 일부는 좀 춥고 일본은 살은 거는 지금 이것보다는 더 큰데 요거는 좀 늦게 심었습니다. 늦게 심었는데 늦게 심은 거는 마침 그래도 조금 가물긴 해서 물을 몇 번 줬어도 이제 장맛비가 오고 그러니까 지금 늦게서 잘 크는데 그래도 지금 보니까 땅콩이 조그맣게 생기기 시작해 가지고 뭐 지금이 7월달이니까 오늘이 7월 21일이니까 7월달도 아직 많이 남았고 8월달 9월달인데 일찍 심으신 분들은 9월 중순이면 수확을 했는데 요거는 조금 더 늦게 9월 말경에 수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땅콩을 이제 물론 모종을 길러서 팔지만 요거는 이제 흰 땅콩이 아니고 자색 검정 땅콩입니다. 그래서 이 자색 검정 땅콩도 종자가 이제 많이 있는데 요거는 특히 이제 맛이 좋아 가지고 올해 저희가 많이는 못 팔았어도 일부 오셔서 사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작년에 심어 보시고 너무 맛있어 가지고 또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는 흰 땅콩은 안심고 이제 검정 땅콩만 다 심었는데 요게 이제 키는 조금 더 커도 이제 굉장히 땅콩도 그런대로 잘 되고 또 너무 맛이 좋고 그래 가지고 이제 저희는 이 검정 땅콩만 저쪽 이쪽 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실 일은 저희는 여기다가 뭐 마그네슘이라든지 석해라든지 뭐 붕사 이제 그런걸 다 잘 뿌렸기 때문에 지금 이파리 보시면 뭐 황화현상에 나타나거나 뭐 이파리가 노란 그런건 없고 그냥 적당히 잘 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검정 자색 땅콩은 이제 흰 땅콩보다 이제 질소를 조금 더 덜 주게 되면 이제 키도 작아지면서 땅콩 생기는 데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땅콩은 이제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땅콩이 껍데기를 생기니까 이제 석회 성분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땅콩 심는 밭은 석회를 좀 정량을 잘 내셔서 pH 산도가 좀 높게 한 5.5 에서 5.8 유지를 해주면 땅콩이 커피가 땅콩 껍데기가 잘 되가지고 여무놓은데도 굉장히 이제 잘 여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붕사를 꼭 저기 300평에 한 1kg에서 1.2kg를 이제 넣어줘야 되니까 그거 이제 기준에서 100평이면 한번도 안낸 밭은 한 400g 정도 흙하고 섞어서 뿌리시면 땅콩이 더 잘 여물고 이제 땅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걸음은 뭐 테잎이나 뭐 비료는 이제 너무 이제 땅을 보셔가지고 이제 걸음기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작물을 심었는데 그런거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콩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할 일이 이제 땅콩이 이제 많이 커서 이제 통풍이 덜 되고 이제 키도 커지고 막 이러니까 이제는 날씨가 막 계속 흐리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이제 습해가지고 날씨도 고온이고 습해고 그래가지고 이제 흑성 흑반병이 땅콩이 이제 걸리게 되는데 그렇게 걸리기 전에 뭐 카브리오라든지 아니면 살균제를 주시면 이 땅콩이 이제 그 이파리가 여기 꺼멓게 이제 마르는 것도 이제 방지가 돼야 됩니다. 땅콩이 이파리가 좋아야지 이파리가 다 검정 이제 흑반병이 이제 걸려서 까맣게 타던지 이렇게 하면은 땅콩이 암튼 여문도인데 이제 지장이 있으니까 그런게 이제 관찰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산맥지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산에 이제 새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꿩이라든지 뭐 비둘기라든지 까치라든지 아니면 너구리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이 땅콩이 맛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알고 지금은 아직 엉글질 않았으니까 이제 건드리질 않는데 이게 8월 한 20일 경만 되면 앞으로 이제 기름은 한 달 짧으면 25일만 있으면 예를 들여 땅콩이 이제 생겨서 어느정도 이제 반념을 들었으니까 요거를 캐먹으려고 여기 와가지고 요 비닐을 다 찍고 이 땅콩을 다 하나하나 다 흐쳐가면서 아주 싹 먹게 되면 이리 가면 밥 같은 거 이런 거 막 열마리 수마리가 날라와가지고 파 먹기 시작하면 땅콩 별로 캘 것도 없이 다 고생만 하고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은 아직 안건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한 보름이나 20일 후에는 이제 밭에 와서 자꾸 이제 관찰을 하고 여기다 이제 망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망도 이제 뭐 변할 때 까만 망도 있고 있는데 가능하면은 요 땅콩 한 번만 심으실 거 아니고 매트에 계속 심으시려면 요 심는 면적에 따라서 이제 그 텐트나 이제 그렇게 파는 데 가셔가지고 이제 그 망을 이제 거친 게 있으면 굉장히 좋으니까 저도 오래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변할 때는 이제 벼 안색에 좀 총총 까만 망을 떠서 그걸 널고 이제 벼를 넣는데 그것도 이제 덮으셔도 되는데 그건 너무 청청해가지고 제가 이제 천막집 같은 데 가서 이제 물어보고 이제 조금 더 거칠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를 맞춰가지고 여기 이제 넓이가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7,8m 정도 넓이만 만들어 오면은 그냥 여기서 쭉 펴가지고 양쪽에 흙을 누르든지 비닐을 꽂든지 아니면 뭐 돌로 눌러서 딱 해놓으면 철사를 안 꽂아줘도 이제 망이 좀 거칠면은 이제 새들이 여기 와서 뭐 그 망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미리 파먹기 전에 싹 덮어놓으면은 이제 새들한테 뭐 너구리라든지 까치 피해 없이 이제 수확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땅콩도 이제 한 번 심어보시고 수확할 때 땅 속에 군빙이가 있나 지랭이가 있나 뭐 개박구지 이런 것들이 뭐 다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있는 밭은 원래 살충제 입재를 이제 뿌려야 되는데 저는 살충제 입재는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살충제 입재를 안 뿌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뭐 개박구지 하고 군빙이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땅콩 이제 많이 이제 파먹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피해는 많이 보는데 그냥 저는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확 시기는 보통 이제 빨리 심으신 분들 4월 말이나 5월 초에 심으신 분들은 9월 한 중순경이면 이제 수확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수확하시기 전에 땅콩을 밭에 잘 관찰을 하셔가지고 이 수확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늦게 수확을 하게 되면 땅콩이 발에 가서 붙지 않고 다 떨어져가지고 곰팡이도 많이 생긴 게 있고 썩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요거 딱 뽑아보셔가지고 적당히 여물고 떨어지는 게 별로 없을 때 수확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주느라고 고생도 안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으니까 그때 수확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너무 늦게 수확을 하게 되면 썩는 게 많고 곰팡이도 있어서 썩는 것도 있고 또 뒤떨어져가지고 흡수기에 묻혀가지고 줏을라면 또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거 판단드리셔서 수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확은 요거 한 달씩 바지타 쪽 깔아놓는데 바지타 깔아놓을 때는 도로 또 깔고 덮어야 되고 만약에 하우스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하우스가 없으시면 그냥 집으로 가져가셔서 빨리 그냥 따가지고 그냥 닦아서 이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리시게 되면 아무래도 땅콩에 흙이 다 묻었으니까 큰 다라에다가 따가지고 넣어가지고 대행기로 다 슬슬 문지르게 되면 아주 깨끗하게 아주 그냥 땅콩이 좋습니다. 그러면 겨울에 까서 드실 때 먼지도 안 나고 손에 흙도 안 묻고 여러 가지 좋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땅콩 껍데기는 버리시지 마시고 동물미김은 동물을 주던지 아니면 동물 밑에 깔아주시던지 이렇게 하시고 아니면 밭에 뭐 고랑에 나중에 까셔도 되고 그 다음에 땅콩이 줄기는 잘 말리셨다 뭐 소 있으신 분은 소해주고 아니면 닭 있으시면 바짝 말린 거 비한마켓 잘 보완하셨다가 닭장에다 한 달씩 묶어서 넣어주게 되면 아주 닭들이 이후 땅콩이 마른 거 아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알랐는데도 도움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땅콩 이제 저희가 두 군데를 심었는데 자색 검정 땅콩을 심어서 맛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땅콩 심으시고 도움되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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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